2050년 넷째로 달성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 LG화학이 수소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공장의 연료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LG화학이 수소 생산에 직접 뛰어듭니다. 충남 대산 사업장에 연산 5만 통 규모의 수소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수소로 전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석유화학 공장의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수소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NCC 공정에 사용되는 메탄을 수소로 대체하게 되는데요. 연간으로 약 14만 톤 수준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나무 약 100만 그루를 심어야 상소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LG화학은 수소 공장을 오는 2024년 2분기 완공하는 한편 2025년까지 나프탈 분해 공정에서 수소 등 청정연료 사용 비중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탄을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이 역시 포집해 재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대 탄산가스 업체인 태경케미컬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PVC 폐벽지 재활용,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계획을 밝히는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레째로를 론칭하는 등 친환경 소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을 사용하고 제품 구조를 바꾸는 건 생산자의 노력이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비싸지고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시장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시장의 인식을 바꿔주는 것들이 병행한다면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환경 미래 기술을 보유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LG화학은 침체된 주식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코스피가 10%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LG화학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화학의 양극재 사업가치 재평가, M&A를 통한 성장 모멘텀, 차별화된 이익 창출 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